미스트롯3 빈예서 3라운드 데스매치 진출 불투명 탈락위기 tv 조선예능 미스트롯3에서 감성 트로트의 신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빈예서가 3라운드 데스매치 진출이 불투명해졌다. 빈예서는 지난 1월 11일 방송된 미스트롯3 사회에서 2라운드 팀미션에서 탈락후보로 지목됐다. 빈예서가 속한 영재부는 2라운드 팀미션에서 62점을 기록하며 7팀 중 5위에 머물렀다. 영재부는 비밀을 선곡해 깜찍하고 발랄한 무대를 선보였다. 그러나 빈예서는 팀 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빈예서는 비밀의 원곡자인 박혜경의 음색을 그대로 재현해내며 안정적인 가창력을 선보였지만 팀 전체적인 무대에서 다소 묻히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빈예서는 1라운드에서 1위를 차지하며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2라운드에서는 아쉬운 결과를 얻었다. 3라운드 데스매치는 2라운드에서 6위 이하를 기록한 미스트롯들이 1대1 대결을 펼쳐 살아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빈예서가 3라운드 데스매치에 진출하지 못할 경우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빈예서가 3라운드 데스매치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를 앞두고 실력을 보완하고 팀 전체적인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빈예서가 3라운드 데스매치에 진출해 감성 트로트의 신동으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유진이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11일 방송된 tv 조선 미스트롯 3에서는 1주차 온라인 응원 투표 현황이 공개됐다. 1위는 오유진 2위는 빈예서 3위는 배아연 4위는 김소연 5위는 정서주 6위는 이수연 7위는 풍금이 차지했다. 1위 2위 4위를 차지한 오유진 빈예서 김소연은 챔피언부로 지난 2라운드 팀 미션에서 장민호의 풍악을 울려라를 열창해 올아트의 영광을 누렸다. 특히 이들의 무대의 은혁은 이대로 데뷔시키고 싶다는 소감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1라운드 진 진이었던 현역부 배아연은 온라인 투표 3위를 미 미였던 여신부 정서주는 5위를 차지했다. 미스트로 3위 지난주부터 2라운드 팀 미션을 시작한 가운데 이날 방송에서 챔피언부 현역부 A조에 이어 어떤 팀이 올아트를 얻어낼 수 있을지 기추가 증명된다.